그럼 이번에는 셀렉트문을 활용하는 좀 더 세부적인 작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갖고 보고 싶은 컬럼이 전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컬럼이 100개, 200개 되면 이것도 엉망진창이고 우리한테 의미 없는 정보까지 과잉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엑셀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본문이 지금 안 봐도 된다, 삭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hide 컬럼을 하게 되면 안 보이죠 그것에 해당되는 작업을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건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셀렉트문 뒤에 별표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모든 컬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컬럼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컬럼 예를 들면 아이디, 타이틀, 크리에이티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rom Topic 이라고 하면 Topic 테이블의 컬럼 중에 아이디, 타이틀, 크리에이티를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엔터 쳤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 타이틀, 크리에이티만 보이지 않죠?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 기능, 즉 컬럼을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컬럼을 제안하는 것 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디가 1번인 행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제 이렇게 감춰진 이 단 하나의 행만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택, 셀렉트, 그리고 별표, From, Topic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어떤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가에서 아이디가 1인 행만 가져오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실행해 보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1인 행만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이디가 1보다 큰 것을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아이디가, 아이디 쪽을 제가 바라보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2와 3만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했던 우리가 행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컬럼을 제안하는 것을 동시에 쓰고 싶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1인 아이디 컬럼, 타이틀, 크리에이티만 보고 싶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셀렉트, 아이디 타이틀, 크리에이티만 보고 싶다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해봅시다,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가 1인, 디스크립션을 제외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해놓으면 좋습니다